오늘과 함께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샤이니를 위해서 준비한 신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상! 나올 때마다 신상 같은데? 신상! 신상이 많아요. 간주로 점프키즈, 간점키입니다. 간점키? 뭐야? 간주로 점프키즈. 잠시 후에 다양한 장르의 곡이 가사가 나오지 않는 간주 부분이 나옵니다. 그 간주 부분의 음악을 듣고 곡명과 가수 순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곡의 간주가 나오는 거예요? 원곡! 원곡!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나올 수도 있고. 할 만하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반주가 아니야? 노래방 반주 아니에요. 어디 가만한 거야, 이거? 좋아, 몸 풀어. 태민 좋아. 좋다. 아유, 좋아. 곱자 곱자. 태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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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키가 좋아하는 장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놀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자, 흔들어! 몇 명이 온 거야, 몇 명이? 첫 번째 공식 문제. 컴온! 아, 이거 나가야 돼. 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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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카라? 뭐라고요? 스텝 카라? 50% 정답. 50% 정답. 고아, 고아. 50% 정답. 고아, 고아. 50% 정답. 국주! 국주. 국주 빨랐어. 맘마미아 카라. 좋은 답입니다. 맘마미아 카라. 렛츠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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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어떻게 잘지? 아줌마! 와, 잘해. 잘해. 좋아! 가자! 이 국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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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챔피언! 리! 국주! 아유, 좋아요. 오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아줌마 카라. 너의, 너의 적수인데? 그러니까. 몸이 잘 파자. 몸이 잘 파자. 몸이 잘 파자. 그냥, 그냥 큰, 그냥 큰 나래야. 큰 나래. 큰 나래. 자. 기세야. 선물을 와요. 아, 흔들어가지고 가져간다. 그렇지, 그렇지. 먹어봐요. 이거 정말. 진짜 맛있겠다. 오! 같이 떨잖아, 이거 봐. 같이 떨잖아. 그렇네, 아이스크림 그거네. 오! 호르륵, 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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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 계란찜. 오와! 이미 맛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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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뱉으면 안 돼! 뱉으면 안 돼! 뒤도로 바로 넘어갔나 봐요. 씹어야지. 그만 그래도 씹어야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야, 웬만해서 하면 뱉었는데 먹잖아. 아이스크림에 있는 바삭한 거 있잖아요. 돼지 봐. 그거보다 훨씬 바삭하고 알이 커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아, 이거 얼마나 많이 빠졌어. 틀려. 90년대. 추세. 90년대인가 보다. 아, 이거 뭐더라? 아, 씨. 아! 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 끝! 샤크라. 천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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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준다, 도와준다. 어? 도와준다. 한 해, 다 알아.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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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한 해가 춤추네. 한 해가 춤추네. 한 해가 춤추네.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나갈 걸 그랬어, 나갈 걸 그랬어. 우리 DJ국주 엄청나네요. 아, 대박이다. DJ국주, 대단합니다. 건너가 나오니까 춤이 나오네. 오늘 퍼포먼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고의 댄서 홍영주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춤출 때 항상 웃으면서 춤춰요. 그 이름! 최고의 댄서 홍영주 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 신동엽 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셋! 아, 이거 뭐랑? 가라, 센터 Without a 셋! 채영! 채영! 야인 강성! 왜 안 해냐어, 진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일단은 본인이 있고 깡패를 만나는 거예요. 다 되네, 다 돼. 여기 1번째 깡패. 자, 깡패 나오세요, 깡패. 깡패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그리고 태민. 태민 도와줘야 돼요, 태민 도와줘야 돼요. 태민 도와줘야 돼요. 태민이 이쪽 팀 보스야. 누구세요, 구마적이에요? 이쪽 팀 보스. 구마적이에요, 구마적이에요. 구마적. 구마적이고. 자, 넉살 뭐해요? 보스 여자친구 역할 해줘야지. 자, 빨리 오세요. 우미간에서 나올게, 우미간. 우미간에서 나와. 넉살을 구출하면 됩니다. 아니, 쟤 저기 똘똘. 도와, 도와. 오케이. 똘마니가 영화 4DX 보고하나 봐. 나 누구 팬이야? 저의 팬이야. 레디. 액션.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어머.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왜.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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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이때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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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결국 국주가 답자를 보신다! 자 그렇지! 오오! 진정한 야인! 나다! 이인 국주! 파이! 아니 여자친구는 왜 때려는 거야? 결국 그냥 통합! 통합 챔피언! 통합 챔피언! 아니 난 국주란다며! 아 죄송합니다. 다 여자친구 역할라며! 퍼포먼스 이국주 씨가 많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고 이번 노래는 민호 씨, 태민 씨. 오! 나? 나는 아닌가 봐. 들려! 주세요! 태민! 이름 외쳐야 돼, 이름! 태민! 태민! 태민 발랐어요. 태민! 마이네임! 태민! 7번! 아니야? 야 해 빨리 너! 나 마이네임 해줘! 다시 한 번 들려드려요. 50%! 50%! 50%! 비슷했어! 틀려! 주세요! ping 16%! 11%! 12%! Year up! ORDRIOB 투 오토바이. 그렇지. 오토바이. 정답. 정답. 아니 형 1효 매치라고, 5효 매치라고. 형 5년째잖아. 정답이 아니고.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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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터 사이클? 그리고 다수는. 진짜 원초지. 정답 다 들어가 있어요. 정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빼 좀 빼. 정답. 빼 좀 빼. 사이클? 자전거로 가는데. 실패. 갑자기 자전거로. 태연. 모터. 모터였어, 하필. 정답입니다. 예아. 나 갈 거야? 해. 모터 사이클. 부끄러워. 아니, 그냥 같아. 아, 맞아 이거.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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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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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한다. 에헤이.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어, 진짜 빨라. 왜 뒤로 가. 왜 뒤로 가. 왜 뒤로 가. 왜 뒤로 가. 자, 이렇게 되면 탱구가 많은 멤버들의 도움을 받았어. 팝포먼스까지 성공을 하면서 받아 갑니다. 다음. 점점 가빠지는 소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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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간주보다. 어, 뭐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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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노랬나봐. 잠깐만, 이게 나열을 좀 정리를 해야 하나. 나열을 한다. 좀 긴가봐요. 킥. 정리됐어요.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The Seraphane. 무슨 노래야? 거짓말 하지 마. 정답입니다. 정답. 오. 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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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나와. 아저씨. 아저씨. lead the ring.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멋있게 마지막, 엔딩.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안 흔들릴 수 있겠어. 중간에 데뷔를 하네, 흔들릴 수 있는데. 집중력과. 강해봐서. 면역이 생겼네. 문구를 또 다른 걸 준비해야겠네. 수염의 아내까지 맞춰주면서. 무슨 수염의 아내. 푸시켓돌즈의 흰수염고래의 아내? 흰수염고래의 아내. 흰수염고래의 아내라니요. 나도 알았는데 사실 춤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님. 제목. 제목. 이브 푸시켓 그리고 푸흥수염의 아내. 기억력이 아주 좋으셔. 5분 전부터 연습하더라고요. 계속, 계속 반복했어. 이브 푸시켓, 이브 푸시켓. 이브 푸시켓. 중팡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래. 다음 문제. 국수 씨. 퍼포먼스 한 번 쉬었죠? 네. 준비하시고. 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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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는데? 제목이랑 가수를 몰라. 이거 저기잖아. 볼륨업, 볼륨업. 볼륨 살짝 더 올려드릴게요. 어, 어. 뒤에야, 뒤에야. 어. 나, 씨, 태민. 하나. 둘이서. 세연. 아, 끝! 제목이 맞아. 나와주시면 돼요. 둘이서. 나와주시면 돼요. 나와주시면 돼요. 자, 댄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첫 점입니다. 음악. 레츠고. 여기 모이는데, 너? 둘이서. 오, 오, 오. 두 번, 두 번. 레츠고, 레츠고. 와, 고추린다. 대박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자,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하면 샤이니에서는 태민까지 앉게 되면서 민호 혼자 서있습니다. 아니, 하대가 좀 도와줄 법도 한데... 전혀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아직 강적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4명 남았습니다, 4명. 갑니다. 으아! 주세요. 으아! 동질이 옛날이다. 네, 형님 이거 나도 하는데! 쉿! 쉿! 습! 삐에로는 우릴 보고 우찌, 김한선. 50% 정도. 어? 다른 거, 다른 거. 50%! 김한선 선배님. 자, 추물이 들어가요, 추물. 추물! 추물! 노사! 음악과 함께 추물! 실베! 입니다. 추물! 피에로와 추물? 실베! 피에로.. 여러분, 힌트! 비트! 오케이, 비트! 오케이! 오케이! 비트 말고! 하, 쉿! 쉿! 리듬 속의 그 춤을! 김한선! 1000원입니다! 예! 나온다! 고추 나와요! 고추 나와요! 현재 오늘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마음을 뺏긴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띄워, 띄워. 다시 멈춰 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리듬 속에 대충을. 렛츠고. 너무 잘해. 손입니다. 어서 오세요. 리듬 그만 타세요. 그만 타세요. 어머니 국밥 하나 말아주세요. 제대로 정답입니다. 어머니 국밥 하나 말아달라니까. 국밥 여기, 국밥. 국밥 하나 말아주고. 국진우나 동무대야, 동무대. 다음 녹화는 못할 것 같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세 명 나왔습니다. 동현, 민호, 넉살. 여기 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가야 돼. 이제는 가야 돼. 요즘 꺼를 주세요. 요즘 꺼 잘 모르는 것 같아. 음악. 둘 보다는 나이겠지? 스탑. 어? 어이 모더라? 정답! 민호, 민호. 샤이니 노래만. 민호! 민호라고 해줘주세요. 민호! 민호! 이대야, 태민. 아 맞네. 정확히 얘기했어. 이기야입니까? 이기야. 커피. 커피 생각 살짝 났어요. 민호. 이대라고 했어. 이대. 이대압. 이대압. 노 노. 어이. 유아 여대라고 했어. 이대압. 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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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압. 천납입니다. 나오세요. 태민 나오세요. 음악 스타트. 할 수 있겠어? 몰라. 따라하면 돼. 여긴? 티티 티빈. 오~~ 아직 아니다. 헷갈렸어. 헷갈렸다. 헷갈렸다. 어, 실패 나오나요? 실패 나와요?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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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내가 나왔죠 이대야 정확히 맞춰냅니다 역시 민호 저희 멤버꺼는 뭐 확실하죠